이번 시간에는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는 영어로는 object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름과 값을 이루어진 속성들을 포함하는 container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뒤쪽에서 살펴보고요. 우선 객체를 생성하는 문법은 첫 번째는 new와 objec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new는 어떤 사용자가 정의한 객체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작용한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앞에다가 new를 붙여줍니다. new operator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object라고 하는 것은 constructor 또는 생성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랄까 속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일종의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생성자라고 하고 여기서는 object가 그 생성자인 겁니다. 그리고 object들은 이 자바스크립트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객체들이 있는데 객체라는 것은 다른 객체와 어떤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맺거든요. 그건 뒤쪽에서 살펴보니까 지금 모르셔도 되지만 근데 그 부모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바로 object입니다. 그래서 이 object는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가이프, 기독교를 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bject라는 건. 그 다음에 객체 리터럴이라는 걸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객체 리터럴은 중괄호죠.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고요. 속성의 이름이 들어오고 콤마, 콜론, 그리고 속성값 콤마, 속성이름, 속성값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문법적인 어떤 예제는 뒤에 있으니까 살펴볼게요. 자, 우선 new object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콘솔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30, 뭐 저는 30세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30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는데 그 대입하는 이 부분이 new ob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ew는 어떤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이고 object라고 하는 것은 objec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new object를 하게 되면 예, object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된 다음에 그게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즉, person은 예, object라는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person.age는 30이라고 하면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에 age라고 하는 변수를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다가 30이라는 값을 준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은 뭐냐면 특정한 객체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뭐, object access operator라고 하는데요. 즉,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에 접근할 때는 점을 붙여주고요. 그 뒤에다가 age라고 적어주게 되면 person 객체에 ag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30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person.job에다가 programmer라는 문자율을 대입했죠? 이번에는 job이라고 하는 변수를 person 안에다가 만들어서 programmer라고 하는 값을 대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이 객체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변수는 지금 제가 age와 job을 변수라고 표현했지만 변수라는 표현보다는 뭐, 속성, property,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변수나 속성이나 property나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rson.introduce 예, 여기 또 변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변수에다가 function을 대입했습니다. function function 함수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내용은 alert을 출력하는데 저는이라는 문자에다가 age를 더해줍니다. age는 여기서 정의한 age죠? 근데 이 this는 뭐냐면 이 객체에서 생성한 이 함수 있죠? 객체의 변수로 대입된 함수 안에서 this라고 하면 현재 객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객체에 점으로 액세스를 했으니까 그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뒤에다가 age를 붙였으니까 person.age를 입력한 거와 똑같은 거죠? 더하기 새의 라는 문자 더하기 this.job 이거죠? 이 부분을 더한 거죠? 더하기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person.introduce를 실행하게 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저는 30세의 프로그래머입니다. 라고 하는 값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워크는 위의 것보다 단순한 거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alert 함수를 실행하면서 person.age라는 값을 person.age를 호출을 했습니다. 즉, person은 이 객체에 대한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고요. 거기다가 .age를 하니까 30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erson.introduce를 하게 되면 person 객체에 introduce라고 하는 이 함수를 실행하면서 이 alert 창이 실행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30이 나왔고요.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troduce가 실행이 되면서 저는 30세의 프로그래머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alert 창으로 뜬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객체라는 걸 만드는 방법을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객체 안에는 어떤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변수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변수에다가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속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property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속성이나 그 데이터가 아니라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그 함수를 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메소드 메소드는 그리고 제가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점을 썼고요. 점 person.age를 하게 되면 person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age라고 하는 이 속성에 접근하면서 30이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person.introduce를 하게 되면 이 person에 정의되어 있는 introduce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런 함수를 메소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호출하면서 저는 30세의 프로그래머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this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이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 객체를 의미하는 게 바로 this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요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객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 객체 안에 데이터를 정의하면 속성 property라고 한다. 또 객체 안에 함수를 정의하면 메소드라고 한다. 속성은 여기 있는 age나 잡이 속성이 되는 거고요. 메소드는 여기 있는 introduce나 work가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객체 리터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뭐 위에 방금 사용했던 예제와 똑같은 예제인데 생성하는 방법을 좀 달리한 겁니다. 자 똑같이 실행이 되죠. 이렇습니다. 자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를 일단은 선언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는데 이번에는 new를 쓰는 게 아니고 예 중괄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는 다시 중괄호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쪽에는 age라고 하는 이거는 문자로 쓰시면 안 돼 문자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age라고 적어주고 콤마하고 그리고 아 콜론이죠. 콜론하고 30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age라고 하는 속성에 30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콤마를 누르고 그리고 잡하고 콜론한 다음에 개발자를 하게 되면 잡이라고 하는 속성에 개발자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과 값 이름과 값 이름과 값 여기서 값은 펑션도 값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면 이 문법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객체 리터럴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은 객체를 작성할 때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new도 사용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알아봤고요. 이런 객체를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도 부릅니다. 사용자 정의 객체에요. 이번에는 내장 객체라고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내장 객체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객체들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의한 적은 없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또는 브라우저에 의해서 제공되는 객체들이 내장 객체, 다른 말로는 빌트인 오브젝트라고도 부릅니다. 뭐 집에 있는 가구들 중에 붓박이로 있는 것들을 빌트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장 객체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레이, 볼린, 데이트, 메스, 넘버, 스트링, 레귤러 익스프레션, 글로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즉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객체들은 그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건 아니면 객체를 정의하지 않건 간에 바로 그런 내장 객체들을 제어함으로써 시스템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이 시스템에 어떤 내장 객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 각각의 객체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라고 부르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장 객체를 몇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것은 데이트 객체입니다. 데이트 객체 데이트 객체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 때 이 데이트 객체를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한 어떤 연산이나 현재 시간을 알아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예 할 때 이 데이트 객체를 사용합니다. 자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뉴데이트라고 해서 데이트 객체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자로 연을 두 번째는 월 세 번째는 예 일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자에 의해서 D1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는 2002년 1월 1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예 시간을 상태로 세팅되어 있는 객체가 D1에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8일 1월 18일이기 때문에 2011년 1월 18일에 해당되는 그 시간이 정의되어 있는 객체가 D2에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얼럿을 썼는데요. 요거를 제가 직접 한번 실행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컨솔에서 실행해 볼게요. 처음에 이 얼럿은 2002가 나왔고요. 두 번째 예 D2 부분은 요거에 의해서 2011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가 나왔습니다. 이 로직의 로직의 어떤 목적은 이 첫 번째 거는 D1의 연도를 추출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D2의 연도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D2와 D1 사이에 몇 년의 시간 텀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로직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D1이라고 하는 이 데이트 객체 있죠. 이 데이트 객체에 연도를 제가 가지고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이 뉴데이트 이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에 대한 속성들이 제 머릿속에 항상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찾아봐야 되는데 예 저희 생활코딩에서 자바스크립트 사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사전에 들어가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객체가 객체가 스트링이 있고 어레이가 있고 메스가 있고 쭉 있는데 그중에 데이트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 데이트 객체를 클릭해보면 데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자값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법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연도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름을 보시면 대충 각각의 메소드들이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게 연도니까 첫 번째 가져온다는 get입니다. 그러면 get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get 중에 또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게 ear죠. ear 중에 full ear가 있고 그냥 ear가 있는데 저는 full ear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2012년이니까 2012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고 싶으니까 full ear라고 하는 메소드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클릭해보면 연을 리턴한다고 나와있고 문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사용법이 이렇다. 그럼 제가 찾는 게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가서 d1이라고 하는 이 객체에다가 . object access operator죠. get full ear라고 하는 메소드를 대입해주면 d1이라는 객체가 d1 데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연도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보면 2002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죠. 그 다음 부분 실행하면 d2에 get full ear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011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get ear와 get full ear를 뺐기 때문에 9가 나오는 거죠. 즉 이 d1과 d2 사이에는 9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장 객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스트링 객체 스트링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문자열을 만들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면 되죠. str은 single quotation 단다운 표하고 egoing 하게 되면 str에 egoing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죠. 그런데 문자열이 생성이 되면 그 문자열은 문자열은 객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문법 이 구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구문이 위에 있습니다. 자 new를 선언하고 그리고 string 그리고 그 괄호 안에다가 인자로 egoing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str이라고 하는 변수가 egoing이라는 문자열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str을 통해서 다양한 문자와 관련된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제가 실행시켜 볼게요. 자 여기 위쪽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 첫 번째 라인과 이 두 번째 라인은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하죠. 이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 ego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제가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lert을 띄우는데 str.length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6이라고 나오죠. 6은 뭐냐면 1, 2, 3, 4, 5, 6 즉 egoing이라는 문자열이 6개의 캐릭터 6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toUpperCase인데요. 예 아이고 빨리 너무 빨리 지나갔죠. 대문자로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즉 egoing이라고 하는 값이 소문자인데 이 string 오브젝트의 메소드 중에 toUpperCase 라는 게 있는데 그걸 실행하게 되면 예 egoing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대문자로 전환돼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alert이 실행이 되면서 egoing이라는 대문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string은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문자열과 관련된 기능들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서브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나와있죠. 즉 str이라고 하는 이 문자에다가 coding everybody 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str은 이쪽에 객체가 됐는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서브 스트링 한 게 있습니다. 서브 스트링 하고 괄호 열고 첫 번째 인자로 7 두 번째 인자로 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코딩이라는 값이 튀어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브 스트링은 이 문자열에서 특정한 구간을 추출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브 스트링의 생성 함수는 인자를 두 개를 갖는데 첫 번째 인자는 프롬이고 두 번째 인자는 투입니다. 프롬은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시작되는 구간이고 투는 끝나는 구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7을 지정을 했으니까 1, 2, 3, 4, 5, 6, 7 해서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0은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프롬이 7이고 끝나는 지점이 0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처음 이 문자열이 시작되는 부분만큼의 구간을 추출해서 그것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이라는 값이 리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객체 내장객체는 값을 저장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값은 20이라고 하는 문자열입니다. 그 값을 제어하고 가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메소드의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소드가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배열이 나오는데요. 배열은 앞서서 다른 단어에서 배웠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메소드는 이제 수학과 관련된 오브젝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드라고 하는 객체는 이 객체는 좀 특이하게 뉴런이 연산자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그냥 메소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객체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수학과 관련된 객체인 메스는 그냥 메스라고 하는 객체 이름을 그냥 사용하고요. 그 뒤에 점을 붙여서 그 객체에 접근을 한 다음에 pi라고 하면 원주율 3.14 기억나시죠? 3.14가 리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qit라 그러면 스퀘어루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퀘어루트 괄호 안에다가 16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16에 대한 제곱근을 찾기 때문에 4를 리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객체지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객체지향은 영어로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줄여서는 OOP 라고도 부릅니다. 객체지향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어떤 거냐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객체를 만들어서 코딩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객체지향 스타일이라고 하고 또 이런 객체지향 스타일을 형식으로 만든 것이 객체지향 언어들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지향 언어고요. 자바라고 하는 그 언어도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주자입니다. 자 객체지향의 컨셉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백줄에서 천줄 만줄 그 이상 그렇게 되면 이 코드 안에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함수들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떤 막장이 일어나냐면 위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를 선언한 것을 제가 모르고 또는 까먹고 밑에서 또 다른 용도로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럼 처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고 그런 오류는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정말 많은 고심을 했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객체지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은 뭐냐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를 묶어서 그루핑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파이들을 디렉토리로 그루핑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카테고리 아이장을 해놓고 그 함수와 변수가 묶여져 있는 그 객체에 쉴드를 칩니다. 보호막을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깥쪽에 어떤 변수가 선언되어 있건 바깥쪽에 있는 로직이 어떻건 간에 그 안에 있는 로직 그 객체 안에 있는 로직들은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 객체를 작성한 사람은 만든 사람은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소드 있죠. 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해놓고 그것들을 문소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활코딩 레퍼런스가 있는데 바로 레퍼런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링 어레이 메스 이런 식으로 객체들이 나와있고요. 그 각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이렇게 쫙 카테고라이징 되어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자기가 문자를 제어하고 싶다면 스트링 객체로 들어가서 스트링 객체로 들어갈 거고 그 중에서 특정한 구간의 문자를 추출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뭐 서브 스트링이나 서브 스트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메소드를 사용을 하겠죠. 그럼 사용자들은 사실 이 서브 스트링이나 이런 메소드들은 작성하는데 되게 많은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이게 어떻게 어떤 기능성이 있고 또 어떤 인자를 전달하고 그럼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에 대해서만 알게 되면 이렇게 한 줄로 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객체지향이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혜 중에 하나입니다.